제가 어제 인라인파크에서 이 공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.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것은 이 베어링 뺀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이 인라인 공구에서 산거 딱 하니까 아주 수월하다고 이렇게 딱 눌러서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이렇게 눌러서 딱 잡으면 바로 배알이 싹 빠집니다. 이렇게 되어있어요. 아주 좋아요. 인라인파크에서 구입을 했죠.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 손자리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. 아직 간단하게 빠지네. 힘들 필요가 없네. 기수도 안나고. 이 공구 마음에 들어요.